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네바다 모자를 한번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돌아서 가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쭉 돌아서 갑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 봐서 이런 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있는 모자 이게 네바다 모자, 모자 바꾸기 OK, 그 다음에 편지도 가져가겠습니다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? 자, 읽어주십시오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을 읽게 아이고야 에헤이 크신 편에 아, 캐 오오오오, 여기 뭐가 고기가 뭐 뭐 뭐 있네 그냥 아이고야, 이 줍줍줍줍하네 아이고, 농어도 있고 아이고야, 이 고기들이 이게 무슨 고기들이 이게 무슨 아이고야, 이 아이고야, 이 좋네 좋아 여기 여기 자리, 명당자리네 아이고, 이 아이고, 이 좋은데, 여기 아이고, 또 또 또 또 또 돌아서면 또 있네 아이고, 좋네 와 이것도 거의 삼성짜리 농어 이런거네 오케이 렛츠기릿 네바다 모자 위치가 여기입니다 폭포 밑에 그니까 좀 확대를 하면 옆으로 패스되어 있는 글자로 위로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입니다 오케이